동역 저편에 만동이 뜨며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망출 보습 집시대여 찬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지런 욕심으로 살아야만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일하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 묵해소서 천년바위 되리라 천년바위 되리라 아멘